1, 2, 3, 4 아! 네! 지금부터 시작 자연스럽게 보도록 할게요 네, 굉장히 통일별을 맞춘 듯한 그런 캐릭터가 기대됩니다 네, 주방 한번 보여주시겠구요 네, 네 어, 네, 유현씨가 하트라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하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오른편도 한번 시선 부탁드릴게요 오른편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, 오른편 시선 부탁드릴게요 어, 다들 하트가 굉장히 제각인데 오늘 기자님들이 볼하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볼하트로 한번 좌, 우, 중앙 볼까요? 먼저 좌측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, 예 정말 뜨거워 추적이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간을 보면서 보라톡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, 네 어, 네 어, 역시 만원 1일치만 한쪽으로 하트를 만드는 보이로미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서 브런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좋습니다 네 우리 히니엠이 우리 히니엠이 제가 간체보조 혹시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오 괜찮구요 네, 네 네 사이에 예 아 네 큰일 확인가 된 것 같진 않지만 혹시 어떻게 보호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럼 당체보호에서구요 우리 ENA 로고를 들고 다시 한번 당체처럼을 진행해 볼텐데요 ENA 로고가 준비되어 있을까요? 왜냐하면 또 ENA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ENA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고 또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열어주시면 ENA를 드시고 어우 맞은리도 역시 관계를 해주시면 돼요 ENA 로고를 들고 당체에 사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구요 ENA 퀵컬러의 화이트 앤 블루 이목으로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네 중앙 바라봐주시구요 ENA 한참도 어우 여러분 굉장히 좋은게 저녁있는 체능이죠 오른편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컨셉에 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로고도 당체처령이 완료되셨다면 우리 피디님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 자리에 계셔주시면 되구요 체제를 담당하신 ENA 피디님과 ENA 채널의 김종류 피디님 모시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화로 네 제작진분들까지 완전 체험적 하늘에 하고 시선 왼쪽부터 갈게요 왼쪽을 바라봐주시고 예 전무 단체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감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들 예쁜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앙에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중앙에 한번 바라봐주시면 네 제작진분들과 출연진분들 모두 나와있는 단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중앙에선 오른쪽 한번 시선 자연스럽게 볼게요 오른쪽 한번 봐주시구요 네 네 혹시 제작진분들과는 단체로 뭐 없겠죠? 아 예 있는대로 있는대로 아 보라즈를 우리혜리씨가 혹시 제안하고 있는데 김종훈 피디님과 이대경 피디님 보라즈를 안가신가요? 예예 왜 못하시죠? 예 좋습니다 보라즈 단체로 다시 한번 중앙 중앙 좌측 수위를 주 중앙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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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중앙 한 번 어 김종훈 피디님은 아직입니다 아직 내리지 않은데 예 자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포토타임을 전부 진행을 했는데요 어 잠시 우리 주변진분들과 제작진분들 내려가계시면 저희 무대 정리하고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